네. 이번 유형은 수학적 기납법 중에 등식의 증명 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에서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수학적 기납법 말 그대로 여기 타이틀인데요. 즉 증명의 한 종류로써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명제에서 아마 대우증명 또는 기류법이라고 할 건데 그거 말고 다른 증명의 종류 중의 하나가 수학적 기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기납법이 일단은 뭔지를 알아두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공식들을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때 많이 나오는 게 등식 증명하고요. 부등식 증명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중에 등식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학적 기납법이 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증명을 통해서 기납법이 뭔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서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가 있죠. 우리가 예를 이면 얘를 2분의 n의 n 플러스 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 한번 증명을 해보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자 얘가 지금 몇 번째 항부터 원래가 성립하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면은 일단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보이세요. 즉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게 성립하는 것을 보이라고요. 왼쪽은 여기서 1부터 1까지니까 왼쪽은 1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다가는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가 돼서 1이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퍼스트라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첫 번째 성립하는 걸 일단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n이 어떤 k번째 또는 n번째 어떤 l번째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자가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선생님은 n이 n번째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다고 가정. 그러면 여기다가 n자리에 m을 집어넣어봐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와 같다고요. n자리에 m만 집어넣은 거. 그래서 2분의 m에다가 m플러스를 집어넣은 게 같다고 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성립한다 가정하고요. 어떤 k번째, n번째, n번째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뭘 보여줄 거냐면 그 다음 번째, 즉 n플러스 1번째 되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n번째 된다고 가정했을 때 n플러스 1번째 되는 것을 보이면 10번째가 된다고 하자, 11번째가 되는 거고 11번째가 되면 12번째가 되는 거고 12번째가 되면 13번째가 되면서 순차적으로 모든 값들이 된다라는 증명이 수학적 기난법이다. 즉, n번째에 성립한다고 가정해놓고 뭘 보인다? n플러스 1번째 되는 것을 보여서 모든 항이 순차적으로 전부 다 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수학적 기난법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네모칸들을 채우는 게 등식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n플러스 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얘의 n플러스 1번째 항들이 뭔지를 써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시그마가 연결돼서 많이 나와요. 시그마에서 n플러스 1번째 항은 뭐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m까지 합이죠. 여기에 n플러스 1번째 항은 어디까지 합이다? n플러스 1번째까지 합인 거예요. 1부터 n플러스까지 합. 즉, 이 왼쪽 항을 n플러스 1항까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 가지고 오른쪽을 증명하니까 왼쪽을 n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듭시다. 그래서 일명 이렇게 나옵니다. 양변에 더합니다. n플러스 1항을 더해줘라. 이 n플러스 1항은 뭐예요? 왼쪽 항을 n플러스 1번째 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시그마. k는 1항부터 m항까지 k 더하기. 왼쪽도 n플러스 1, 오른쪽도 n플러스 1이에요. 그럼 당연히 등식이기 때문에 식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왼쪽 항이 얘가 1부터 n항까지 합인데 n플러스 1항을 더해주면 여기가 시그마. k는 1부터 n플러스 1까지 k가 돼요. n번째 항이라 가정했는데 얘가 됐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얘를 써보는 거예요. 이쁘게 써봅시다. 묶어줍시다. 묶어주면 얘가 뭘로 묶여요? n플러스 1로 묶이겠고 그러면 남는 게 2분의 m하고 더하기 1인데 얘를 이쁘게 써봤더니 어? 2분의 m플러스 1 곱하기 m플러스 2가 되네요. 뭐죠? 얘가 된다고 보여줬다. 자, 문제가 뭐라고 정했어요? 시그마 k1부터 m까지 k가 2분의 m플러스 1에 가정을 했더니 여기다가 등식을 만족하는 m플러스 1번째를 더해서 왼쪽을 m플러스 1번째를 만들었더니 오른쪽도 원래 값에다가 m플러스를 집어넣은 게 나왔다. 얘가 성립한다고 보인 겁니다. m플러스를 되면. 그래서 아, 우리는 지금 n이 m플러스 1 되는 것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보여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그런 중간중간에 과정들을 우리가 채우는 게 이 네모칸 채우기, 등식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선생님이 봤더니 학생들이 어려워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이 수학적 기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빈칸만 채우려고 해서 그래요. 일단 수학적 기납법보다 m번째 과정에서 m플러스를 대번째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등식 증명을 만드는 방법들. 지금은 뭐예요? 왼쪽이 시그마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다음 번째 항을 더해야지만 m플러스 1번째 항이 돼요. 그 다음 번째를 더하는 게 보통 빈칸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산을 통해서 그 빈칸들이 나와요. 그 빈칸들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를 빈칸으로 둘 수도 있어요. 이 빈칸은 원래는 이 계산을 묶음으로 써 나오는 계산이지만 실제로 이 계산을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보세요. 여기 는이고 는이잖아요. 등식.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으니까 여기서 m플러스를 제한 얘가 당연히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되는 건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것을 따지지 못하고 못 구합니다. 정말로 간단하잖아요. 얘 구하라고요? 얘가 얘라고 나와 있다면 얘를 제한 얘가 맞는데 이런 것조차도 학생들이 못 찾는 학생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하는 많은 등식증명 문제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수학적 기납법을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m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드는 게 어떤 것을 더하는 건지 또는 어떤 것을 곱하는 건지 이해를 해주고 중간중간에 시그마 연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만 써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등식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3, 4개만 정확하게 스스로 해본다면 어떤 등식증명이 나와도 우리 학생들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셨어요? 자, 선생님하고 예시문제 하나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시문제는 2018년 9월 학평 나영 18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 곱하기 2n 더하기 3 곱하기 2n 마이너스 5 곱하기 2n 마사 더하기 2n 마이너스 곱하기 2가 얘가 되는 것을 보이는 과정이다. 얘를 증명할 거예요.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해당하는 중간의 빈탄 가와 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맞은 값을 구해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얘를 수학적 기납법을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일단은 뭐예요? 얘를 시그마로 고치래요. 됐어요? 그럼 우리 시그마로 고쳐볼까요? 그럼 해당하는 시그마로 고쳐보면은 뭡니까? 여기가 더하기를 축약한 게 시그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일반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을 보고 일반항을 구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얘는 곱하기 꼴의 일반항입니다. 보이죠? 그러면 앞에는 1, 3, 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당연히 가는 1, 3, 5의 일반항이니까 2K 빼기 1이다. 뒤에 거 보세요. 2N, 2N 빼기 2N 빼기 4죠. 그러면 2N은 기본적으로 계속 변하지 않으니까 2N을 써준 다음에 뒤에 거에 빠지는 게 0, 2, 4예요. 등차수열이죠. 그게 2K 빼기 2인 등차수열이 되니까 얘는 2K 마이너스를 곱하기 2N 빼기 2K 마이너스 2가 된다. 일단은 요거 구하는 것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됐어요?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곱하기 꼴이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에 각각의 일반항을 구해서 곱해줬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나와있는 거 계속 대입하시고요. 뒤에는 좀 전개한 거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개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한 거에 얘는 K는 1부터 얘랑까지니까 이 N 더하기 1은 전부 다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뺐네요. 여기가 여전히 2K 빼기.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것을 여기다가 쓴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2만 묶어줘서 이렇게. 좋아요. 계속 등식이니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 여기가 E의 N 더하기 1의 요거를 계산을 했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얘를 계산한 것 같아요. 그 계산한 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은 얘가 된다고 빨리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2로 이루어진 이 부분이 누가 되겠다?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그마 2K제곱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그마 2K제곱은 뭡니까? 2K제곱은 얘는 2 곱하기 6분의 N의 N 플러스 2N 플러스 3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주어져 있는 게 N, N 플러스 2, 2N 플러스 3이니까 실제로 요거를 지워서 나는 뭐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가, 나까지 구했고요. 마지막으로 보세요. 결국 얘는 또 얘는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때에다가는 다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요거 계산하면은 N제곱인 거 찾을 수 있어요. N제곱 그랬더니 여기가 2 곱하기 N 더하기 N제곱이 오 여기 있네요. 얘가 여기로 왔고 그럼 당연히 요 뒷부분은 당연히 요것을 계산한 놈이 되겠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보자. 요거를 정리하는 거죠. 그럼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2 쭉 묶어주고요. 요게 묶이네요. 뭘로 묶이냐면 공통 N, N 플러스 1 이걸로 묶여요. 그래서 N, N 플러스 1로 묶고요. 남는 거 써보면 3분의 2N 더하기라고요. 여기가 빼기 2분의 1이 남겠다. 그럼 얘를 통분하면은 6분의 2를 곱한 4N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지금 요렇게 4N 빼기 1인가요? 4N 빼기 1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볼까요? 그럼 요기 2가 약분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쓰면 이쁘게 3분의 1에 뒤의 양들이 N N 플러스 1 그리고 4N 그리고 빼기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다는 누굽니까? 딱 봤더니 얘가 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선생님이 지금 가, 나, 다를 다 찾아봤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대단한 걸 하진 않았어요. 주어져 있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시그마의 연산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등식이니까 얘는 얘구나. 그럼 나머지는 얘만 같으면 되겠다를 통해서만 구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유형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요. 자, 일단 답은 좀 내볼까요? 자, 문제에서 지금 가가 누구였냐면 2K-1이고요. 나가 3이고요. 다가 4N-1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FA 곱하기 GA래요. 여기다가 3 집어넣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5 곱하기 여기다가 널마 3을 집어넣은 걸 계산해야 돼요. 3 집어넣으면 12 빼기 1인 거니까 10일 그래서 답은 55가 나올 건데 뭐 답이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이러한 등식의 증명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는 게 중요하죠. 됐죠? 그래서 나머지 몇 개의 문제가 좀 나왔을 겁니다. 정확하게 3, 4개만 풀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등식 증명 충분히 잘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문제 한번 풀면서 꼭 여기 등식 증명 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창 Bunèo this is the Civil Attorney 궁극 아멘